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에 관련된 뉴스를 전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1가지 또 이슈가 있죠. 사이버 먼데이 입니다. 오늘밤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 축제라고도 불리는 연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매출액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결제주인 페이팔의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정도 좀 하방 압력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온라인 매출이 어느정도 느는지 관련해서 결제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 변경 상장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언론 측에서 가장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회사 분할에 따라서 거래 정지 후에 오늘부터 분할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있을 기업 뉴스 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자동차 산업 발전 포럼이 오늘부터 열리게 됩니다. 킨텍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정책의 변화가 감지되는 뉴스들 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